처음에 자기소개 같은 거로 해야 되나요? 자기소개 원해요? 아 아닙니다 먼저 이거는 제 노트북인데요 이건 2년 전부터 제가 쓰던 걸로 지금 예비 개발자를 꿈꾸고 있어요 매일 들고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되는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분야를 배우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많이 깔아놨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웹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연습한 건데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사진이 바뀌죠 사실 이게 다인데 근데 이거 구현하기도 상당히 많은 코드가 필요하더라고요 보시면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코드가 필요해서 많은 일이 많지는 않나요? 제가 요새 블록체인 관련해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듣는 이유가 된 사이트가 있어요 스팀잇이라는 사이트예요 저희가 네이버 같은데 블로그 같은 걸 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써도 저에게 그 사람이 파워블로거이면 광고 같은 게 들어오겠지만 일반 블로거들은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글을 써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좋아요 같은 거겠죠? 페이스북으로 얘기하면 좋아요를 누르면 그거에 따라 보상이 주어져요 현금으로 제가 전공자는 아니다 보니까 입문하기 위해서 좀 쉬운 책을 골랐고 두께도 그렇게 두꺼운 편도 아니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코드도 따라 쳐보고 구현도 해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디판타지라는 건데요 몸에 뿌리는 향수 같은 건데 제가 좀 냄새에 민감해서 이런 거를 들고 다니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고기 같은 걸 먹어서 내 몸에서 냄새가 날 때 많이 뿌리고 이게 무슨 향이에요? 이게 라벤더 향인가? 향의 이름은 모르지만 향만 좋은 향 프레쉬하고 로맨틱한 프로 향이라고 해요 이것도 그거의 연장선인데요 밖에 오래 나가 있으면 이빨 닦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밥 먹고 나서 커피 먹고 나서 가글하면서 입안에 청결을 유지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실내라서 이빨 닦을 여건이 된다 그러면 이걸 쓰고 있어요 제가 구강청결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제가 지금 교정을 하고 있거든요 교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먹을먹을먹을먹으면 이발에 상당히 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선풍기인데 아까 이 디자인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제가 산 건데 여자친구가 팬더 디자인을 선물해 주니까 저도 이게 좀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또 몸에 굉장히 열이 많기 때문에 항상 지하철 안에서는 거의 항상 틀어놓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자랑해야 되는데 여자친구랑 커플링입니다 서로 그러니깐 말하지 않은 말 없이 서로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념일을 틈타 잘 안 빠져요 살이 쪄서 안 빠져요 살이 쪄서 안 빠져요 결코 못 빠져요 원래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더 말랐었는데 그러면 그때 이유를 한 번도 안 뺀 거예요? 네 회색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